울진군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지난 1월 21일부터 30일까지 사단법인 울진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설맞이 집중자원봉사주관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번 활동은 바르게 살기운동 울진군협의회 등 18개 단체 112명이 참여하여 소외된 이웃을 위한 명절 음식 부식키트와 생필품 전달, 코로나19 예방 방역소독 및 주거취약계층 청결서비스 제공, 전통시장 장보기 및 상가일대 환경정비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김덕열 울진군 종합자원봉사센터장은 설마지 집중자원봉사주관 운영에 참여해주신 18개 단체 자원봉사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올해에도 주위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나눔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은경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지역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온정이 오가며 희망이 있는 설 명절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